감자! 역시 서울에 있으니 서울남자 같다. 저요? 남아라는 거지. 남아라는 거지. 남아라는 거지. 잔빠져 있었잖아, 임마. 예, 서로 머리 감겨주길 300개 감사합니다. 선풍이야. 선풍입니다, 형님. 야, 문어야 너는 가끔 한 번씩 씻잖아. 너부터 씻자. 그래, 너부터 씻자. 아, 부산 3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300점 감사합니다. 와아. 자, 그러면 문어. 근데 문어는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때? 존나 섹시하지? 불퀸이지. 그러니까 머리만 더. 아, 나 이빨만 더 닦는 스타일인데. 이빨 닦여서. 아, 그럼 이제 받아야 돼? 좀 더 숙여, 너 머리. 탁 숙여, 안 보이게 탁 숙여. 아, 참아. 나 참아, 따라와. 너무하네. 형 까볼 때처럼 하라고. 알았어. 너 가라. 너 가보라고. 눈 감아줘, 까봐. 눈 감아줘, 까봐. 눈 감아, 그렇지. 남자 답게 찬물로 감자. 손이 야무져. 아, 그럼 없다. 야, 내가 좀 일을 많이 했는데 손이 너무 두꺼워졌다. 형, 근데 너무 정상적으로 하면 방송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얼마 만에 멀쩡이야? 뭐, 얼마 만에 어딜 까마쥐대. 머리가 별이 좋다. 아, 맞아. 나 염색했는데 머리 자라면서 별 좋아졌어. 린스하냐? 아, 아직 귀찮아. 아, 형 왼쪽이 여기 아니잖아, 여기. 여기? 어, 어. 손이 왜 이렇게 거치냐. 이 일로 많이 했었는데. 어, 어. 아, 이 자식. 가만히 있어. 아, 이럴다. 근데 이거 뽕뽕 아니야? 어, 형이 계속 나와. 야, 아. 아, 제 소리가 왜 뽕뽕이니까? 아니, 머리가 계속 나와, 형이. 아, 얼굴에 너무 큰일 있는 거 아니야? 야, 느낌이 나는데 뭐가 이리 와? 아니야. 자, 올라갈게요. 아, 씨. 오케이, 오케이. 그럼 꽉 잡아. 뭐, 왜 꽉 잡아? 아, 차가워, 차가워. 야, 차가워, 차가워. 야, 차가워, 차가워. 아, 이거 씨. 야, 이리 좀. 야, 이리 좀. 이거는? 아, 좋아, 좋아. 어. 아, 좋아. 야, 야, 누구나. 야, 야, 누구나. 야, 야, 야. 아니, 진짜. 야, 나. 하하하하. habla. movimento 변호해 변호해. 어니 tive Glual Broadway. 어, 어떻게 해. 아, 나는 뒤끄리는 안 발vern하잖아, 넌. pou palabra. jakнения. pou Jack dipando. 마 benimchn 아니, incomprilotine. 야, 물차가 오고. 아, 이리 좀. Doesn't it. 안 ver. 뭐라고? Würgy 쪽지를 안 ver can you call me oil. 눈 먹어. 뭐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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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하지? 어 나 조심해야지 오케이 야 근데 닌들 얼굴 왜 말이야? 형 잠깐만 내가 마사지 해도 돼 아니야 야 마사지 하지 마 마사지 하지 마 아 그래? 형 나 갈게? 야 눈 어디면 돼? 형 이제 지가 하라 해요 어 형이야 알았어 아 내가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아 존나 그래 디진다 돈까스는 저희가 생각은 했어요 일단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진짜 디져요 생사의 그리버집이요 진짜 생사 이제 자기야꼬 형이 디진다 돈까스를 먹으러 가 그러면은 옛날처럼 기사 같을 수 있어요 무슨 기사? 자기야꼬 사망이라고 우선 나가자 오빠 자기야 님이 오빠 머리 발로 씻어줌 알고 있나 뭐라고? 발로 머리 감겼다고? 발로? 딱 봐도 손인데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손이었는데 그냥 추천이랑 지그자켓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팬 가입도요 모성일이고 불러있는 상대 여기 포인트 좋은데 최고 답박 회원님이 레드벌룸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전화 한 통화 드려볼게요 어 얼마나 남았어? 나 5분 어 그래 조심히 오고 아 형 나 지쳤어 나 집에 갈게 아직도 안 갔어? 아니 이제 갈라고 한강 구경 다 했어 아 그지 아 나 지쳤다 너도 구경 좀 하고 가라 아 그니까 얼굴은 보고 가자 아 그래 어 잠깐만 기다려 얼굴만 보자 가능해요 이거? 어디 있는 거 가능해요? 아 잘 몰라서요 아 하면 안 되는구나 자 이게 판날 키로 수가 1kg 1kg 남짓입니다 여러분 끄룩 빼라 자 형들 다 왔습니다 일단 한 번 보자 내가 2년 만에 확 늙었거든? 이거 먹고 더 늙는 거 아니야? 아니 우유 먹으면 더 맵다는 말이 있냐고요? 이거를 일단 하나씩 먹고 아 주식 크림 먹을까? 아니야 주식 크림 필요 없어 왜 우유 하나? 나 주식 크림 하나 먹을래 더 매워 주식 크림 먹으면 아 진짜? 그냥 나 우유 큰 거 하나 아 이거 나나 먹어 그럼 오케이 큰 거로 나나 먹자 여러분들 식당은 여기에요 보여드릴게요 식당 어 온정 돈가스 본점 포스트잇 붙어있는 거 봐 여기 완전 유명한데 맞네 포스트잇 붙어진 거 실화야? 와 개쩌네 사람 많아 빈속입니다 거기 끔찍하다 어 안녕하세요 저도 올해 구독자라서 감사합니다 사진 나오셔도 되세요? 뭐 상관은 없어요 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돈가스 사장님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돈가스 매운 거 성공 못 하죠 거의? 거의 성공하기 힘들어요 갤포스 꼭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맛만 보는 걸로 그것도 도전이니까요 그렇죠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랑 얘기 좀 나누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제 재방송으로 갈아탄 다음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 많이 쫄은 거 같은데? 아 혼자 우... 아 혼자 우유 먹고 있네 귀여웅 일단 우유 하나씩 먹었고 아 이거는 푸파 힘들어요 여러분들 까불지 말고 푸파는 하지 말라고 근데 도대체 얼마나 빡세길래 그래요? 나 아직 감이 안 잡히거든요 형님 일단 그러면 들어가자고 완전 두 분 다 빈속이에요? 네 완전 빈속이에요 빈속에 드시잖아요 제가 쓰러진 사람은 하루 많이 남았어요 갤포스 이게? 갤포스는 드실 텐데 빈속일 때는 갤포스 한 두 개 갖고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괜히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례요 있는 사례라고요? 네 정식을 하나 시켜서 예 정식 하나 먼저 먹을게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형들 근데 이게 많은 숫자가 절대 아니야 손님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오는데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쪄고 일단 조금만 먹을 거예요 여러분 배불러면 안 되니까 와 일단 정식 이거 시킨이네 위장량 미리 하나씩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 안 주는 건데 사장님이 우리 맵찔이어서 주시는 거야 짠 짠 센척하지 말고 먹으라고? 센척하는 게 아니라 센 건데요? 네 배운 받았습니다 야 한번 보여드려라 캡사이신을 그냥 어묵이 줬는데? 거짓말하니까 진짜 못 먹을 거 같은데 잘 알았어? 진짜 한 덩어리 먹어 내가 두 덩어리 먹을게 아 우선 도전이니까 한 대까지 해보고 도전이니까 우리만의 아니 거짓말하지 얼굴 가까이 대봐 눈이 맵다 얼굴 가까이 대고 숨만 쉬어봐 눈이 맵다 사장님 사장님 이거 팔아도 되는 음식 맛 아세요? 썰.. 썰어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 지금 매운 거 먹으면 엄청 고생해요 아 진짜요? 여러분 들으셨죠? 매운 거는 못 드시는데 매운 거를 잘 만드세요 야야 조심해 양념 흘리면 안 되니까 냄새만으로도 매운 건 진짜 처음이에요 우와 소관적으로 이거 향으로 빨아먹을 거에요 우와 그러면 이제 준비 완료 자 팬분들 시청자분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무슨 냄새냐면은 캡사이신 소스 향이 강한 거 같아요 매운 고춧가루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지금 작사장이 저보다 먼저 갈 거예요 그냥 저보다 먼저 먹으니까 먼저 죽을 거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죽을 건데 우리 둘 다 같이 묻어주세요 만남주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네 친구보다 더 친하게 주내고 있고요 동네 친구보다 더 많이 같이 가고 담았어요 장보충이야? 어어 난.. 난.. 아 내가 찝을게 내가 찝을게 야 큰 거 먹어 야 나 큰 거 먹은 거야 내 양식 거 먹는 거야? 이거요 형 사이좋게 하나씩 먹여주자 야 싫어 싫어 한 조각씩 먹여주자 아 꺼져 야 이 ㅅㅂ 이 ㅅㅂ 막 이거 사람을 골로 보내달라고 이 ㅅㅂ 이거 주건만 먹으면은 어차피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거고 이거 작사장에 하나만 먹어주면 돼 나를 위해 이거 하나를 못 먹어? 아이씨 뭐라까 하지 마 먹여주는 건 됐고 그냥 큰 거 하나씩 해 그러면 큰 거 하나씩? 오케이 큰 거 하나씩 그거 그만한 게 없어 형 우리 우정 알지? 우리 의리랑 우정 알지? 고생했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서로 먹는 거잖아 서로 먹여주자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 서로 먹여줘야지 30초만 만에 준비를 하냐 자 여러분 지금 채팅창 지금 뭐 이제 한 발자로 도배를 하시는데 아 여러분 여러분 서운하죠? 나락이요? 내 이름은 나라 나는 이미 나라 자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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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진단토카스 갑니다 아이 잠깐만요 초청이 한 1000개 돼야 되지 않아요? 나락 그만해요 형들 형들 이제 먹습니다 먹을만 한가봐 아직까지 좋아 아니 형 죽은 거 아니지? 아니 아니 형 뱉어 아니 배워먹고 있어요 배워먹고 있어요 개상남자인데? 네 배워먹고 못삼키겠대 그쪽 말로 못삼키겠대 자 여러분들 이제 윽박이 한번 먹어볼게요 윽박이 그래도 사람 먹지 마 웬만한 먹지 말라고? 오케이 여러분들 다 같이 으흑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맛있네 형들 심하게 맵거든요? 심하게 매운데 맛있어 으흑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숨 쉬어 숨 쉬어 맛있어 숨 쉬어 맛있다고 가.. 정신 차려 빨리 마셔 정신 줄 놓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희망기 매운데 맛있어 정신 차려 또 먹어볼게요 그래 자 건배 아 사장님 저 살아있는 거 맞죠? 네 이게 진짜 매워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직 지도 손칵집이야 먹지 마 먹으면 안 매워 먹지 마 아 씨발로만 달라고 물 달라고 씨발로만 물 좀 아 씨발 아 아 어 형 일단 씹어 엄마 네 조만간 내려왔게 집에 뭐 아 금방 갈 거 같애 금방 갈 거 같애 조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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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조금방 시간나도 좀 줘 아 진짜 시작해 시작해 야 근데 일단 만돈이 목표였어요 둘이 근데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면 안 돼요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게 말고 밖에서 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돈까스 별로 안 매운데 조금방 짬뽕 먹으러 갈까? 어 이제는 짬뽕 먹는다가 방자 바꿔 볼까? 돈까스 뭐 돈까스 뭐 아 근데 조금 맵긴 했다 매운 돈까스 먹으니까 정신이 혼란해 지금 죽을 거 같애 생각보다 안 매웠어요 조금방 먹을 때 안 매운데요? 안 먹엔데요? 안 먹엔데요? 아니 먹을.. 먹을만 하네 먹을만 하네 먹을만 하네 먹을만 하네요 아니 무슨 시이블의 렉 걸린 줄 알았다 야 아 나보다 잘 먹을 줄 알아 나 상당하게 못 했어 원래 방송 끼기 전에 형 의리 게임 한 다음에 이제 형 한 입 먹고 못 먹는다고 해 하고 내가 다 먹을게 이랬거든요 이런 시이블의 다 먹기는 개풀이 형이 더 먹었네 좋아 화살이 해야 Dia 앱 아 앱 앱 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